모세의 생애가 주는 교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창세기부터 출애국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가 좀 여러분이 아마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은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출애국안 이세들에게 그들이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그 백성에 전할 때 그걸 듣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난 땅을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바로 그 가난 땅이 마주 보이는 모아평지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명기 새롭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생애가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 하면 물에서 건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종으로 노예로 부리면서 고역을 시키고 있을 때 태어났어요 그들이 계속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믿음으로 숨겨서 키우다가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일강에 뛰어보냈는데 이제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그 나일강에 왔다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이제 발견하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이 모세를 유모를 이제 구해오도록 했는데 그때 미리암이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거기 가서 어떻게 되나 그걸 보고 있었는데 바로 이 공주가 내려와서 그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이제 극미력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이 미리암이 나타나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한 유모를 데려올까요 해가지고 이제 모세의 친어머니가 가서 그 공주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모세를 젖댈 때까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젖을 떼서 다시 이제 애국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 실패하고 미대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깨지고 나서 하나님이 호랩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불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태칸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인도하고 그 약속의 땅에까지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게 이제 모세의 일생을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모세가 태어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배우는 기간이 있어요 배우는 기간 배움의 기간 그리고 이제 40년은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연담받는 그런 미대한 광야 가서 연단과 훈련을 받는 그 다음에 또 40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어때요 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엄청난 훈련과 연단이 와요 그리고 그 훈련과 연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비로소 이제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는데 이 40년은 배우는 과정 그리고 또 40년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 40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모세가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하늘로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네모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종사를 하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추려급에서부터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 종으로 쓰시고자 할 때 어떤 과정 또 어떤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네 모세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쓰시는지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애나 삶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려져 있어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모세 생애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려급해가지고 인도해서 모아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번 그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로 조금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걸 좀 바꾸었어요 제가 이게 그때건 좀 너무 흐려가지고 선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이제 애굽 이집트를 오늘날 나면은 고센 지방에서 이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런 애굽 나라를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고 그 백성은 이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는데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람세, 숫꽃, 에담 쭉 이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비토호라고 나와있네 홍해를 건너서 마라엘림 신광연을 거쳐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르베딤 이 신해산에서 여기서 어때요?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윤례와 그리고 성막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세롯 이를 거쳐서 가데스반에 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정탄군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불신앙 때문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확히 하면 38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데스바네시아를 거쳐서 에시온 개벨 쭉 이렇게 이제 호루산을 거쳐 여기 모합 여기 왔는데 이 너보산 밑에 여기서 여기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신명기서의 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게 네 편의 설교와 한 편의 모세의 노래가 나와 있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여기서 한 그 설교를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세기부터 추력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저자예요 아마 마지막 부분 이 모세 죽은 이후에 이 부분은 누가 첨가를 시키지 않았나 뭐 여호수화가 했더니 누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너보산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떻게 신명기 3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거기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러왓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기 보면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그랬죠 너보산으로 올라가서 여리고는 지금 요단강 건너편의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산 또 꼭대기 너보산 이외가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길러왓 온 땅을 단까지 다 보여주죠 산이 높으니까 멀리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너보산 정상에서 바라본 요단계곡 평주와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렇게 찍었으니까 여기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사해바다까지는 15km 베들렘까지는 50km, 에루살렘까지는 46km, 여리고는 27km 이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쭉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요단 2편이고 여기는 요단 저편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인데 모세가 이제 여기 올라가서 이 너보산에가 또 비스가산이라는 조그만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러갔는데 모세의 시체나 이런 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국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죽었다 이러는데 모세가 죽었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빨래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런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우니 하나는 주를 여야 하나는 모세를 여야 하나는 엘리아를 우리가 초막 지자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보니까 모세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천국에 가서 있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모세는 그 너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뭐를 했냐 거기 보면 너보산에 올라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죽는 날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런 일을 그걸 우리가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을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명은 언제까지 감당해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야지 아 좀 하다가 내가 이제 나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 장로님들하고 이제 시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이제 장로 은퇴했으니까 은퇴장로니까 하면서 여러분 주의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식무장로로서 은퇴해가지고 은퇴장로가 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해야 될 주의 일을 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모세가 죽는 그날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부름받아 가야지 아 나이 먹었다고 또 뭐 어쩐다고 하면서 바쁘다고 하면서 맡긴 사명 시간이 없다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여러분들한테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으니? 나의 달려를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아 하나님의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명을 그냥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을 끝까지 막 이렇게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내가 너희를 주와 미 그 내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이지만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를 쓴 거예요 모세는 죽기 전에 뭘 했냐? 그러면 신명기 3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수와를 불러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그에게 새로운 리더십으로 모세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 인도자로서 이제 그를 세워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것을 다 위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할 일 가운데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후계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잘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부흥의 그런 어떤 교회 성장의 비결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다가 그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물러나고 다른 목사님이면 그때부터 계속 교회가 침체고 내리막길을 걷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오히려 그 전임 목사님보다도 새로운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역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후계자를 잘 세우냐 못 세우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몸이니까 후계자를 정말 잘 세웠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수종들었던 이 여우수화가 누구도 아마 모세를 이어서 여우수화가 지도자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세우라고 해서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얼마나 나중에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우리 교회도 새로운 단임 목사를 이제 얼마 지나면 세워서 이 리더십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교회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이 에베당 건축까지 하는 그런 일인데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그런 일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 세워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모세는 죽기 전에 뭘 했습니까?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르하니라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는 다 사람은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축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축복권자 있잖아요 축복권자에게 그 축복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용 그 백성의 축복권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하면 축복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른바다 가기 전에 마지막 순간이었대요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열두 집하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축복권자예요 부모님이 또 축복권자죠 주의 종들이 축복권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의 종들이나 부모님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들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애서가 아버지 축복권자인 아버지의 축복을 서로 받으려고 경쟁을 했잖아요 왜? 축복권자가 축복한 대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보면 아브라함도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삭도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자기 열두 아들을 불러서 다 축복을 했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열두 집하를 또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다이도 죽기 전에 솔로몬을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축복권자가 제가 그런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했잖아요 각 사람의 각인의 불량대로 축복하셨다 장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각인의 불량대로 축복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믿음의 불량대로 축복한 그 그릇의 불량대로 그런데 그 축복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축복권자가 또 축복한 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갔는데 한번 다시 신명기 34장 1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아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의 이름에 요하께서 길러왓 오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오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무라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오온 땅과 내겹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활까지 보이시고 요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후배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줄이라고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메 이에 요하의 종 모세가 요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잖아요 그런데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다음 거 여기 보면 쭉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고센 땅이 있다가 여기서 구원받은 람세 숲골 이렇게 쭉 거쳐서 쭉 이제 모세의 출혈구 그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방황을 하다가 굉장히 방황하다가 이렇게 쭉 여기 모압 땅 여기 누보산 있잖아요 이리 올라가서 여기서 죽었어요 모세의 죽음 여기 나오죠 그래 이제 여기 묻혔는데 누구도 그 시체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세는 여기서 어디를 봤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어요 다시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보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올 때 계속 어디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정에 약속해 주신 그 가난한 복지를 사무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40년 동안 힘든 그것을 참여서 온 거예요 자 다시 그 도표를 다른 거 여기 보면 이 광야 있잖아요 애담광야 신광야 이런 신의 광야 이런 바람광야 다 광야들 굉장히 힘든 곳이잖아요 이곳을 올 때 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인데 이걸 올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 길이 힘들어도 소망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우리는 가난한 땅을 들어간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오늘날로 하면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광야 같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속의 꿈에도 하나님의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무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고통스러운 광야를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이 광야에서 여정을 끝내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늘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 모세는 어떤 일을 했냐 첫째 애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걸 한번 그냥 보여주세요 아까 두 번째 끈가 좀 나와 있는 거 도표 여기 보면 이제 이집트라고는 옛날에 애국이죠 애국에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샌땅에 살고 있을 때 바로 왕에게 이제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냥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국에 처음 낳은 것에 다 장자를 죽이는 동물이든 사람을 죽이든 그런 재앙을 내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주일날 낮에 설교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뭐예요? 성도의 안전지대 그랬잖아요 성도의 안전지대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 있을 때 어디에가 안전지대였어요? 고샌땅이 안전지대였어요 하나님이 그 땅은 다 구별해 놔주고 애국에 다 재앙이 내려도 거기는 재앙이 안 내려 열 번째 재앙은 처음 낳은 것을 다 죽이는데 여기 이때는 안전지대가 뭐냐 고샌땅이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일련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피를 볼 때 넘어가서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겠죠 그러니까 그때 안전지대는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이 안전지대예요 이것은 하나의 애표라고 그래요 애표 이런 것을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세상죄를 지호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그러냐 보라 세상죄를 지호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쭉 여기 종사를 하던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은 첫째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이 백성을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들을 여기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이 지금 그들이 영적으로 하면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로로 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마귀의 종로로 다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러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건 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성계모임 마귀의 자녀 제가 불신자들 앞에서는 그런 게 하면 좀 거부감이 나니까 너무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기는 그러지만 지금 마귀의 자녀의 마귀의 종로로 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귀어가는 지옥에 가서 그들을 그래서 빨리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어요 모세가 했던 그 일 그 종살이하고 멸망의 땅에서 지금 있는 그들을 빨리 우리도 그들을 인도해서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애국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신해산의 율법을 받았어요 여기 나온 거? 네 여기 나오네요 신해산에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쭉 인도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 홍해를 건너와서 신해산에 오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이런 걸 주세요 신해산에서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누가 인도하냐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 신해산에 와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십 개명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율래와 법도와 규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내놔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교회를 나왔어도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받았어도 말씀으로 양육을 안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말씀을 안 읽고 그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뭐예요? 갓난아이 갓난아이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아니 신앙의 연류로만 10년, 20년, 30년, 몇십년 이렇게 됐는데요 믿음이 어떤 게 보면 너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말씀을 드려야 믿음이 생기는데 아 이게 교회 가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믿음의 말씀 안 듣고 뭐 설교 한 20분이나 25분 짧게 하면서 그냥 주일날에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이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믿음이 성장? 그리고 집에 가면 그냥 성경책은 펴보지도 않고 성경책에 먼지가 끼고 이러면 어때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보다 은보다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가장 중요해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믿음이 있어야 시련이 왔을 때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쓰임을 받고 히브리스 11장이 전부 다 뭐예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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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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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노군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다이슨 믿음으로 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고난도 있고 믿음으로 쓰임을 믿음으로 축복을 하고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잖아요 이거를 딱 보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구나 그래서 나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성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 백성을 신해산으로 인도해가 거기서 모세를 불러올려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뭐를 저기 했어요? 말씀을 주신 다음에는 거기 보면 이제 율법을 받아 백성을 가르쳤죠 그 다음에 광해 40년 동안 인도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안 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한번 인도한 사람은 끝까지 여러분 좀 인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고려해 나와줘 너희 알아서 가 너희들이 알아서 저 가난 땅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들을 계속 인도해 간 거예요 우에서는 구름경 불균경 밑에서는 모세가 그 백성을 가르치면서 이끌면서 인도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전도해 오면은 그냥 교회에 데려다만 놓고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하나님 앞에 영혼 데려오면요 막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막 또 주일날 한 번만 나왔고 믿음이 잘 성장이 됩니까? 주일 밤에도 오고 여러분이 3일 밤에도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와야지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낮에는 제가 설교를 이런 공부를 못해 왜? 초신자들 와가지고 언제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냐 이래 오늘 설교가 좀 빨리 끝났더니 너무나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너무 좋아해 제가 설교를 한 50분 40몇 분 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얼마 했지만 저는 한 5분 정도 줄은 사실은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게 길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오늘 설교가 또 길라나보다 했는데 1부 때 보니까 설교가 아주 작게 끝나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2부 때 보니까 또 2부 때도 좀 빨리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너무 짧으면 안 돼 좀 짧은 것은 어쩌다 한 번씩 괜찮냐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가르친 거예요 그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우리는 이제 전도한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세가 한 일이 뭐냐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 성막을 세워서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잖아 이 성막 주변에 뭐가 내렸어요? 광야는 양식이 없는데 만나가 매일 새벽마다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서남북에 세 집화씩 열두 집화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 중심의 그런 삶을 살면서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를 따라갔죠 이 성막이 오늘날 교회인이에요 교회 신약으로 하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 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돼요 아메? 그런데 이 성막에서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에베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에베를 드리는 거예요 에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가장 일이 있지만 교회가 세상에 가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일 때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인터넷 에베를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아느냐 그러면 집에서 있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러낸 무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요즘 성경을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신학적으로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아 교회에 안 가고 그냥 인터넷에서 에베를 드리면 된다고 이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에베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에베하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제도와 식양대로 성막을 세우고 해서 하나님께 에베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구름기용 불기둥이 딱 여기 내려와서 있잖아요 이 구름기용 불기둥은 뭐라고? 세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만나가 어때요? 이 성막 주변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지 바친을 적어보면 성막 주변에 새벽만 만나가 내렸잖아요 광야에 양식이 없는데 이리 가봐요 이 성막 주변을 떠나봐 다 굶어 죽어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요 성막 주변에 구름기용 불기둥이 있어 낮에는 구름기용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선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치 않게 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봐야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에베하도록 그리고 모세의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백성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자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적과 구는 가는 땅 그걸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좀 뭐가 있는데 다른 건 처음에 그걸 없나요 이제 백성들이 그걸 한번 찾아가지고 보여주죠 마라에 왔을 때 어떻게 쓴물이 있었죠 여기 나와서 삼일길을 왔는데 보니까 물이 없어 막 물을 찾다 보니까 물을 발견했는데 먹으려고 가서 보니까 쓴물이야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쓴물 말하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쓴물이 뭐로 변했어요? 단물로 변했죠 백성들은 조금만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조금만 뭐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님 원망해요 계속 그러죠 찾았으면 그걸 애줘도 되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 보면 고생 땅에 있습니다 초태생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아 쭉 이렇게 6월절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구원받아 나왔죠 쑥 이렇게 수꽃 에담 비하이로 믹돌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라 여기서 원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오다가 또 어때요? 여기서 또 물이 없다고 막 안 돼 하나님이 또 반석에서 물을 주셔 여기 보면 이제 아말렉과 싸우고 쭉 이렇게 오는데 또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또 난리 났죠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는데 어떻게 돼요?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막 모세가 눈물로 금시감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 백성을 멸하려고 했던 걸 멸하지 않아 이제 나는 그런데 이 백성이 너무 완악하니까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너희끼리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올라간 데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막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런데 여기 가다가 보면 어떻게 기부를 왔다가 여기서 만나가 이제 먹기 싫다고 광야에서 여기 만나가 내렸잖아요 수루광야에서 그런데 만나가 싫다고 막 원망불평하면서 뭐라고 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계속 그런 여기서 이제 미람이 또 문둥병이 이럴 때 또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고라자손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 와서 또 원망하다가 불배배 물려 죽을 때 또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장대위에 구리뱀을 달아라 이걸 쳐다보는 사람 살리라 그게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살았잖아요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 그냥 백성을 구원한 일만 하는 거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을 계속 인도하면서 성막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애배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아직 믿음에 경고하지 못한 이들이 맨날 넘어지고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중보사회 그래서 중보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좀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나만을 위한 기도를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해 그리고 어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내 죄나 내 짐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중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인도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중보자로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뭐 예고에서 구원 받다가 금방 이게 어때요?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비결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비결은 부모님의 뭐라고요? 신앙 교육 때문이다 히브리스 11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여기 보면 모세 부모의 믿음이 나와요 모세가 낳았을 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죠? 석 달이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갖다가 거기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모세를 거기 넣고 나일강에다 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게 악의 밥이 될 수 있는데 갈대 상자 역청 이건 어떤 하나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런 애표예요 모세가 악의가 악의는 사탄의 상징한데 거기서 구원받은 것은 그 물이 들어오지 않는 역청이 발라진 방주 우리가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사탄에게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피가 발라져 있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의 공주가 되려다가 다시 유머를 찾아서 모세 어머니 품에 와서 젖될 때까지 계속 교육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니 이러면서 계속 교육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모세가 그때 어머니의 부모님의 교육을 받은 그거예요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젖될 때까지 했으니까 기르바의 한 네 살이나 이렇게 서너 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해가지고 이제 바로의 궁전으로 갔잖아요 궁전에 가서 거기 보면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그런 학문과 모든 것을 자랑하고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여기서 40년 동안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세상의 학문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도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을 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했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무슨 누가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쳐주고 이거 할 사람 없는데 바로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 이 요괴벳이 그 아이를 했던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에 보면 22장 6절인가 이런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야라 우리 주일학교 지금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지금 선생님들 계신데 얼마나 이 사역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유하고 이런 말씀을 심어놓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나 이럴 때 좀 방황을 하고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을 그 궁렬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몇 살 동안 얼마 안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됐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보면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너무나 어떻게 시킬 줄은 몰라요 이 하나님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냐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자문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만 막 주입을 하려고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배운 학문과 지식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되면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돼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바로 부모님의 철저한 신앙 교육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우리 부모님들은 안고 기도해야 돼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늘 날마다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유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에 그런 어떤 그 안에 심겨지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않으면 어디 가겠어요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마음이 백지와 같다고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금은 초등학교만 좀 맨학년 올라가면 부모님 말을 안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에 가면 얼마나 이 아이들이 탈산하기 싫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은 여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면 그의 상급이라겠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모세 어머니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모세 형인 아론, 누나, 미리암, 그리고 모세 이 세 명을 얼마나 보십시오 모세는 대지상, 미리암은 선지자 아니 아론은 대지상, 그 다음에 미리암은 선지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든지 여러분 얼마나 자녀교육을 잘 했습니까? 자녀교육을 그래서 자식은 여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면 그의 상급이라죠 자식농사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실패잖아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농사 중에 어려운 농사가 자식농사 자식농사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애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식농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태 열면 그의 상급이라죠 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어때요? 그 상급을 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위해서 이 자녀들을 신원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어요 뭐 어디 주일날 친구 만나러 간다고 어디 학원에서 오라고 한다고 시험이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막 애들을 그런 데 보내고 그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애하겠어요? 모든 것을 절대 신앙제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렇게 가지고 신앙교육을 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 유대인의 교육법이 보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렸을 때 특별한 우리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사교육이나 이런 거 안 해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그런 아이들이 되잖아요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와 본이 되는 삶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 키우고 기도로 내가 하고 그리고 내가 삶의 본을 보여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도 안 보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주일날 나는 뭐 놀러고 이러면서 야 너 교육 빠지면 안 돼? 이러면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쓰임 받은 부모님의 그런 신앙 그 교육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 네가 기도한 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냐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그 예수님 좀 성장했는데 안 믿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알맞은 그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냐 진짜 눈물로 기도했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니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어찌나 모르겠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비결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역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야외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다시 24절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가 결단을 했어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들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계속 이 공주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서혈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바로 직속은 아니었지만 몇 번째 그 안에 속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왕자로 지금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성장한 이 모세가 뭐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아 그 어머니를 뿌리치고 나온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그런 말이죠 나은 정보다도 기른 정이 더 크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제가 전에 우리 영화 배우 탤런트 했던 김자옥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디 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걸 잘 보지 않는데 어디 나와서 잠깐 내가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이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있고 저쪽에 오승근인가 그 사람이 낳은 자녀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자녀는 자기가 몸으로 낳았고 한 명의 자녀는 가슴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참 제가 보면 이분은 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탁월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사회자가 물어봤다고 다시 태어난다면 이 남자하고 또 살 거냐고 물어보니까 김자옥 권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찌 나 혼자 독차지하냐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찌 나 혼자 독차지하냐고 이게 진짜로 좋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이게 그래서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나 아우 진짜 굉장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거든요 독서를 많이 해라 심지어 스펄전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보면은요 그냥 물이 하나 뚝 떨어진 것도요 우리는 물이 그냥 뚝 떨어져서 이런데요 표현을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표현력이 뛰어나고 어이가 풍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때요? 독서량이 어마어마해요 독서가 그렇지 않고는 절대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아 그분은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잘하고 이런 분을 보면은 어떻게 저분을 저렇게 그런데 타고난 또 그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말을 어떻게 그로 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게 여러분도요 이 제가 좀 엉뚱한 데로 왔는데 이 어머니의 사랑을 공주 바로의 공주 어머니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왹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이라 칭한 바퀴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때 왜 못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여기 뭡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그런 애국에서 낙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가면 고난받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그리고 26절도 보니 그리스도를 야해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어요 이는 상주신인 이심을 바라고 이런 결단은 뭐를 가지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 가운데 나는 뭐냐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단을 못 해 뭐 뭐 뭐 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결단을 못 해 끊어야 될 거 세상에서 이거 아니다 그러면 딱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돼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못 하더라고요 저 사람하고 내가 이런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로서 합당하니 그러면 어떻게 딱 끊어야 돼 결단해야 돼 그런데 그걸 못 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모세는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을 그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막 이건 결단도 못 하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하고 있잖아요 우유부도 안 하고 이러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에 결심하시길 바라요 나는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제 1주로 살겠다 신앙 세우는데 내가 장애물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그 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